뇌를 따라해봐요. 뇌를 정게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열심히 하자. 21세기는 지금 세상은 뇌를 정보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한다. 뇌를 잘 관리하는 어르신이 잘 놀고 똑똑하고 노래도 잘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인심도 좋고 사람도 잘하고. 아니 맞아요. 내가 털린다. 내가 이렇게 지금 20년째 하잖아. 예를 보러 이제 한 2년 만에 있으면 내가 20년을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다닌거예요. 병로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아저 한 천명까지 천명. 상주에 가니까 실내체육관에 천명 모아놨어. 어르신들 막 면 따위로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대구 가면은 철아가 80분. 많은 데는 구청에 가면 300명. 그 중에 엄마들은 300명 중에 엄마들이 280명. 아버지는 20명뿐이 안 돼요. 그런 데 가서 막 얼씨구씨구 이러고 하니까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건강 안 하면 여기 와요 못 와요? 못 오죠.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는 것은 아들, 딸, 며느리, 조카 다 우리 가족들을 대표해서 내가 와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그 자녀들, 가족들을 대표해서 와서 해드리는 것은 건강하게 추석 때 만나면 아이고 큰아들 왔나? 막내 며느리 왔나? 이렇게 알아보고 인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왔는데도 아저씨는 어찌 왔어요? 미라므로 곱창을. 자동박사인데 요거는 보약박스 보약. 웃음보약박스 준비하면 아싸! 합니다. 웃음보약박스 준비! 아싸! 크게 크게 하늘에 입을 벌리고 배에다가 복을 막 집어야 됩니다. 웃음보약박스ely 시작! 하하하하! 아하! 하하하하! 으으으. 으으, 아하하하! 해주! 네 체조 합니다. 노래 잘하려면 이걸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슴에 이렇게 손대고 여기서 주먹 가위보 1번 합니다. 3번 합니다. 주먹 가위보 시작 주먹 가위보 아이고야 100점 다른 데는 또 가니까 주먹 가위보 이라던데 이거 딱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쭉 펴서 팔 펴서 그대로 그대로 주먹 가위보 자 시작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빨리 합니다. 빨리 주먹 가위보 3번 시작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어디 손질이 나 손질 났어 마음은 급하고 손은 빨리 안 따라하고 자 이거 이거 자 옆에 대고 빨리 해봐요 빨리 조금 빨리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자 시작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말을 안 해. 저 우리 엄마 1등 했어 1등 자 원하면 노래 잘하고 또 노래 원하면 이거 잘하고 그래요 자 한 번만 더 해봐요 한 번만 세 번씩 빨리 합니다. 그러면 뇌가 젊어지는 거에요 자 시작 주먹 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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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백점 백점 박수 세 번 시작 하하하 쉬운 것 같은데 잘 안되잖아 처음 해보니까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먹 가위보 주먹은 여기서 가슴에서 가위는 바깥에 보자기는 안에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자 한 번만 해봅시다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세 번 갑니다 쉬운데 나는 밤새도록 이불 덮고 누워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오늘 뭐 내쫓 재밌는가 할까 이불 덮고 개는 이불 감고 선풍기 돌려놓고 더워가지고 주먹 가위보 연습했다니까 이번에는 얼굴 스트레칭합니다 얼굴 아침에 눈이 안떨어지고 그럴 때는 눈을 손으로 비비서 뛰면 근육이 자꾸 약해져서 눈이 안떨어져 나중에는 계속 손으로 뛰야돼 그러니까 이 눈을 손으로 자꾸 이렇게 뛰고 비비면 근육이 약해져요 자연적으로 뛰야돼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거에요 얼굴에는 80개 근육이 있대 80개 얼굴에 그리고 웃을 때 움직이는 근육이 15개고 그리고 표정을 7000가지 나친데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일부러 젓가락을 이렇게 입에다 딱 물면 이 근육이 얼굴에 있는 이 근육이 뇌로 전달이 돼서 웃음보로 전달이 돼가지고 이 근육이 직통으로 전달해 아 우리 주인이 웃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미나리 하면은 뇌가 즐거워하는거야 그래서 사진 찍을 때 개구리 뒷다리 하잖아 그래 나는 개구리 뒷다리는 안해 소대가리 이래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미나리 해봐요 시작 미나리 자 요번에는 광주리 해봐 하나 둘 셋 광주리 요번에는 하나 둘 셋 하면 소대가리 해봐 하나 둘 셋 소대가리 자동으로 웃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즐거워하니까 온몸 신지대사가 즐거워하니까 몸이 원활하니 잘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얼굴 스트레칭 합니다 얼굴이 이뻐지는 운동 자 크게 해야 돼 입을 크게 돌리고 자 아 아 아 에 이 오 우 자 요거 하면은 감기도 안들어요 감기 예방이에요 감기 예방 소리 자 아 에 이 오 요걸 세 번 합니다 시작 아 에 아 에 오 아 에 오 아 아 아 아니 한 번하고 차 부네 자 세 번 같이 해요 아 에 이 오 시작 아 에 오 아 에 오 아 에 오 아 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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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시는 자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신 이유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늘 웃고 늘 긍정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다녀보면 20년 동안 이런 걸 했잖아. 근데 다녀보면 건강하고 100세 이상 가까이 90세 이상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화를 잘 안 내. 항상 웃고 뭐 있으면 먹을 거 있으면 남부터 챙기주고 그리고 오늘도 간식 갖다 주면 100세 어르신은 아이고 저 선생님부터 갖다 드리라 이래요. 다른 사람은 내가 뭔지 먹을라고 막. 그래서 이렇게 잘 웃고 인신 좋고 인상 좋고 이쁜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 그런데 저 성주 때루에 가면 이제 70세 75살인가 하는데 엄마가 성격이 좀 급해. 뭐 잘못하면 에이 시발 끔 풀리네 막 이러면 갑자기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리고 그래 놓고 이제 나보기가 미안하니까 뒤로 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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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이. 그래요. 그래서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이렇게 춤치고 박수치고 허벅지 두드리고 이런 자극을 주면 뇌가 건강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또 이제 또 뇌채적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또. 자 요 오늘은 야채 박수. 야채. 야채. 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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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고구마. 오이. 오이. 양파. 양파. 상추. 감자. 감자. 짝 짝 짝.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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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양파. 짝 짝.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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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고구마. 고구마. 짝 짝. 고구마. 고구마. 짝. 고구마. 고구마. 짝. 고구마. 고구마.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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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짝 고구마 고구마 짝짝 오이 오이 짝짝 양파 양파 짝짝 잘 노는 인생이 아름답고 잘 웃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잘 웃는 어르신이 잘 웃는 어르신이 예쁘고 잘 웃는 어르신이 오래 살고 잘 웃는 어르신이 돈도 잘 주고 돈 없다고 하던데 돈 많은가까 잘 웃는 어르신이 사랑받고 대접받고 대접은 받는지 모르겠네 내가 다녀보니까 그래 한 100명 이래 있는데 가면은 잘 웃는 어르신 옆에는 항상 이래 공연 오는 사람들 사진 찍고 여기 이렇게 도와주는 어르신들도 있잖아 그 엄마한테 가서 맨날 엄마 니 막 사진 찍어요 춤춰요 이라고 손잡고 막 이래 그런데 안 웃고 인상 쓰고 있는 어르신한테 아무도 안 가 때릴까봐 내가 가면은 이제 엄마가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엄마 웃어봐요 이러면 기사대기 때리라고 그러고 나는 당근치를 딱 보고 기사대기 딱 이러면 손을 딱 갖다 대면 여기를 딱 때려 그래가 이제 딱 기억을 해요 엄마가 기억을 해요 내가 딱 가서 한참 놀다가 이래가 막 뭐라고 소리 깨찔려고 그러는데 퍼뜩 가가지고 월급 가게 되면 기사대기 맞으니까 딱 갔다 대면 딱 요건 잊어버리다 내가 바로 딱 때려 그래가 자기가 때려놓고 어? 한번 쉬게 자기가 때려놓고 아프니까 그 다음 가서 일하니까 하하하하 야 보세요 아무리 내가 아프고 힘들고 기억이 좀 없어도 순간적으로 팍 뇌에 꽂히는 것을 기억하시더라 뭐 근데 그 엄마는 생전 반 따라해 그러다 갑자기 피리꽂히면 박수치고 웃고 그래 내가 또 와서 엄마 너무 잘하시래 이러면 또또또 하하하하 그런데 이렇게 잘 웃는 엄마는 있잖아 내가 지금 요런 걸 행동을 다 따라해 귀가 어두워서 말기는 못하는데 내 입술을 보고 다 따라해 사랑해요 이러면 다 따라해 내가 지금 요래 강의하면서 손 움직이잖아 요거 다 따라하고 일부러 내가 발을 일하면 실체 안 돼가지고 발 다 해 지금 백세가 다 돼가는 거야 따라합니다 웃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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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복도 오고 웃으면 입복도 오고 웃으면 돈도 생기고 웃으면 튼튼하게 백삼십살 백삼십살 하자 그래서 자 감자감자 이거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왔네 자 또 이런 얘기해도 괜찮지요 맨날 뭐 춤추고 노래만 뭐 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옛날에 내가 소무살 때 18살 때 금오시마 그 여학생하고 놀던 그 시절을 내가 해상해 주고 얘기해 주면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를 해상하기 때문에 이걸 바로 해상 기법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그때 가면 몸도 아 그때 좋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것 한 걸 잊어버리겠네 상상하게 됩니다 좋은 걸 그러면 당연히 마음이 헐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좋은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살던 모양 하자고 하나 둘 셋 넷 감자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고구마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이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오 까먹었다 하나 둘 셋 넷 양파 둘 셋 넷 이라니까 마늘 둘 셋 넷 자 이걸 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둘 셋 넷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둘 셋 넷 뿅 야 너무 잘하시네 나보다 더 잘하네 어째가 조금 빨리 해보자 조금 빨리 나의 살던 고향은 자 손발요 손발요 이걸 잘하죠 끝까지 잘하면 절대로 화장실에 가서 안 넘어져 화장실에 가서 넘어지면 못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면 나는 나도 넘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화장실에 가면 요걸 안 놔 잘 잘 웃는 어르신이 사랑받고 사랑받고 대접받고 대접받고 대접은 받는지 모르겠네 내가 다녀보니까 그래 한 백 명 이래 있는데 가면은 잘 웃는 어르신 옆에는 항상 이래 공연 오는 사람들 그가 사진 찍어요 사진 찍고 여기 이렇게 도와주는 어르신들도 있잖아 그 엄마한테 가서 맨날 어머니 막 사진 찍어요 춤춰요 이라고 손잡고 막 이래 그런데 안 웃고 인상 쓰고 있는 어르신한테 아무도 안 가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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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따라해봐요 감자 박수를 감자 박수를 감자 박수를 많이 치면 많이 치면 만성 만성 두통에 좋다 그러니까 두통 예방에 좋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띵하니 계속 아프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두드려주면 감자 박수를 치면 머리가 괜찮아진다 이런 효과가 있다 네 그 다음 자 고구마 고구마 박수를 많이 치면 중풍 치매 예방 심장 튼튼 전신 튼튼 참 아는 것도 많다 그 다음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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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많이 치면 혈액순환 대장운동에 건강에 좋다 그 다음에 양파 양파 많이 하면 압력 쥐는 힘 압력 그 다음에 혈액순환 피로회복에 아주 좋다 지고 펴고 지고 지고 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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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운동을 반복적으로 매일 매시 계속하면 인지 기능이 활성화돼서 내가 젊어서 좋다. 잘한다. 절시고 절시고 그러면 지화장 나와야지. 감사합니다. 3, 4, 2 비린내 나는 선창에서 고향 생각도 하고 아가씨 청각도 했던 시절로 돌아가서 매체조를 좀 해봤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가을이 오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제일 먼저 보는 꽃? 국화요. 국화? 9월 국화요. 엄마는 시적이다. 또 뭐 있어? 길가에 가면 키가리 있잖아. 코스모스. 나는 왜 코스모스가 좋냐면 코스모스가 뭘때같이 나았지 커가지고 뭐 꽃송이나 하나 가지고 흔들흔들에 키가 커가지고 그리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길가에다가 코스모스 심었어 맨날. 호비로 파고 도시락 사놨고 가가지고 꽃 심었어. 꽃도 잘 없어서 그래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코스모스 안 심어도 딱 낫잖아.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가을에 그게 막 지저분하니까 또 언제 또 사라졌어요. 요즘에는 이제 코스모스도 밭이 있고 꽃밭을 만들어가지고 유치를 하는 것 같아. 자 코스모스 한 대자가 추월래가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 노래 한 곡 준비해와서 주먹! 가위! 보자! 주먹! 가위! 보자! 가습! 개! 자! 배! 가습! 머리! 자! 나! 너! 나! 나! 그대! 우리! 자! 한번 더! 나! 나! 그대! 우리! 자! 한번 더! 그대! 우리! 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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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이 왔으니까 이제 가을을 느끼고 받아들여야지. 가을아 따라하세요. 가을아! 가을아! 잘 왔다! 더워서! 시커뱉다! 니가 오니? 반갑다! 즐겁게 살자! 자! 따라하세요. 나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내가! 참 좋다! 참 좋다! 아니! 자기가 자기를 좋다고 그래야 좋아하지.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요? 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무 좋아!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잘살자! 건강하게! 자!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한다! 열심히! 내가! 최고! 너도! 잘하셨어요. 자! 가슴에 손대고 이대로 또 화장실 가면 좋아가지고 볼뜨리마다 넘어지니까 이제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자! 따라합니다. 자!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사랑해! 사랑해!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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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노리고 가시는 인분 심리도 못가서 활용한다! 아따! 여기는 젊을 때 가슴만 했나!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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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하셨어요! 잘 놀고! 잘 놀고! 잘 웃고! 잘 웃고! 잘 웃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먹고! 잘 먹고! 나도 이제 그랬어! 다시 해봐! 나는 이렇게 솔직해! 자! 지가 틀려놓고 잘했다고 했잖아! 다시 하면 되죠! 자! 잘 먹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놀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자고! 잘 자고! 잘 자고! 그걸 또 싹 금방 쌓는다! 잘 웃고! 잘 웃고! 잘 비우고! 잘 비우고! 잘 비우고! 잘 자! 잘! 잘! 네! 잘 하셨어요! 오늘도 화장실은 한 번도 안 가고 끝까지 짧은 시간도 아닌데 사람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도 25분 되면 귀찮다고 기 나가는데 그런데 어르신들 봐봐! 화장실도 안 가고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옥채기립 만가하시고 무병장수 천수를 자연히 주는 수명을 다 누리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볼매! 볼수록 매력있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양기주고 기쁨주고 영원한 젊음과 건강 그리고 웃음을 드리는 양기영! 인사드립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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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